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해요 아 일단 이 정보를 올려주신 원파원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컴퓨터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 사양을 알아야겠죠 근데 가끔 가다보면 사양을 모를 때가 있어 이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그럴 때 쓰면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PC방 가서 자기가 무슨 게임을 깔려는데 뭐 이 사양을 알아야겠다 할 때도 꽤나 유용해요 자 일단 그 첫 번째로 CPU-Z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CPU-Z라는 건 제가 미리 까놨는데 이 소프트웨어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자기가 CPU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메인보드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자기 메모리나 얼마나 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도 내가 옛날에 그래픽카드 꼈는데 무슨 그래픽카드 설치했었지 여기에 보면 딱 나오죠 GTS 760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PC방 갈 때도 이거 CPU-Z라는 걸 설치를 하면 되겠죠 CPU-Z는 어디 간단하게 CPU-Z 네 여기 보면은 CPU-Z라고 치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이건 영어 버전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지감이 있으시겠죠 여기서 뭐 CPU-Z 네이버에서 CPU-Z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네이버 치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스피시라고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스피시가 좀 CPU-Z하고는 다르게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한눈에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탭을 하나씩 클릭을 해야지 뭐 CPU 탭 눌러야지 CPU 볼 수 있고 메인보드 탭 눌러야지 메인보드 어떤 건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스피시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모더보드 바로 뭔지 볼 수 있고 램도 얼마나 몇기가인지 금방 알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램을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스피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네 복사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어요 아 네 있네요 여기 무료 다운로드 그냥 뭐 일반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깔리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일반 다운로드는 역시 아 너무 느리는데 깔리는데 네 열기 네 열어보면 설치를 하면 되죠 어 한글 버전이 없니 야 이 왜 코리아가 없지 이 우리나라를 이거 좀 무시하는 처선데 이거 일본어는 있는데 중국어도 있어 근데 왜 없어 사우스 코리아 없어 야 이건 너무한데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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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없으면은 영어 버전을 깔아야겠죠 네 이거 뭐 자기 입맛대로 설치하면 되는 거고 야 이게 훨씬 더 좋네요 cpu z 보다는 훨씬 더 좋네요 한눈에 볼 수 있잖아 내가 운영체제가 뭐고 cpu가 뭐 설치가 돼 있고 램은 뭐 이런 램은 ddr3램 쓰고 있고 16기가 뭐더보더도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런걸 바로 붙여 가지고 ctrl c 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노트패드를 해서 여기다 딱 붙여 놓으면은 아이고 글자 좀 글꼴을 크게 해 가지고 크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딱 붙여 놔 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 글쓰기 할 때 자기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자기 사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ctrl c v 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